상황이 만만치 않다. 미군 측에서 적극적으로 혁명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장 총장을 통해 진압을 명령하고 있다. 도피에 숨어 있는 장면 총리가 이들과 접촉하면서 반혁명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느낌이 짓게 든다. 방금 만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반혁명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변심해서 반혁명 전선에 가담할지 모른다. 손자 병법의 내용처럼 적이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말고 적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강력해야 한다. 긴급으로 전체 군사 혁명회의를 소집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지만 아직 불안한 전국이 지속되고 있어요. 반혁명군을 동원할 수 있는 장면 총리나 윤보선 대통령, 미군 측이 모두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장도영 총장은 중간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재점검하고 더욱 긴장해야만 하겠어요. 우선 전국적인 혁명군 상황은 어떤가요? 각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창호 중령이다. 대구 지역은 2주일 장군 주도로 오전 3시에 병력을 출동시켜 대구 시내의 경찰국, 도청, 경찰서, 전화국을 모두 점령 완료하고 필요한 통신선을 제외한 모든 통신망을 차단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 관사, 경찰국장 관사도 모두 장악했습니다. 최 경록 사령관에게도 보고하고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최 장군은 장 총장의 전화를 받았는지 다시 태도가 변해 반혁명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은 김용순 장군 주도로 본부 중대에 병력을 이용하여 주요 시설 점령 계획을 진행 중 7시에 박현수 군수기지 사령관이 산하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혁명에 대해 관망 입장을 표하면서 각 부대에 출동 대기를 명한 제하야리아 미군 부대 고문관 숙소로 잠적했다고 합니다. 9시 비상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혁명군이 계엄사무소 간판을 내걸고 혁명 지지 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주요 시설 점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정우 현재 부산 지역은 아직 완전하게 혁명군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